한 방울을 못 사서 너무 아쉽다. 아, 그럴 것 같아. 한 방만 좀 쏘자. 개생기 난 초점으로 들어서 쏘는가. 대놓고만 들고 있네. 야, 신기해. 그 다음 테크도 아니고, 어떻게든 한 발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제일 빠른 것 같은 줄 알고 있어.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그럼 쏠 건데, 다음에. 언제 쏠지 모르는데. 아니, 강력이 빠른 게. 세준이한테 내가 먼저 했을 거야. 이 의미야. 아닙니다. 오예입니다. 오예. 아시겠어요? 오예입니다. 오예. 어디서 개인정보 하셨는지. 수전에 가입하라고 했잖아. 지금 쓰는 것도 해줘야될 파전구만. 고맙습니다. 아 aqu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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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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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브레이크 밟아야겠는데 이거? 야 근데 생각보다 아 아니다 지금 60대로 떨어져서 생각보다가 아니라 생각.. 적당대로네 아야 아파 하필 멍치를 부르는 친구네 확 떨어졌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필요하겠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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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브레이크가 밟았어 나도 발자 점점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감당이 안돼 하아 나도 발자 세트템 나오고 요들 구요들 나오자마자 요들이 떠보여 계속 아 젠장 야세하고 이거 뭐냐 거염포를 뺄래야 뺄 수가 없게 됐어 그게 다운가 계속 보여 미쳐가지고 아 젠장끄렛네 배인 삼성 어? 넘데? 1등 벌써 으악! 야야야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어어어어어어어 아 애매한데 이건 우리가 나를 하이컨에서 와리가리 쳤는데 하이컨에서 와리가리 치는게 하이컨에서 와리가리 치는게 으흐흐흐 하이컨에서 하이컨에서 써가지고 어? 카이사다 근데 지금 카이사다 하이컨 안가 하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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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성짜리에요? 하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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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난 deste 두드려 겪네 오 공허 2,4로 나뉘어졌네 아유 진짜 공허가 쓰기 너무 거시기하네 그렇게 사기였나 테이프 차를 파나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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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용히 미쳤어 아 박세를 밟은거 아 알묘하네 이거 삼성전자 기도 된다 으어우 카이사 두개 떴는데 흐흐흐 흐흐흐 짱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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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는데 죽었네 아 아니 면허를 공식으로 안 따서 그런가 이게 브레이크 아니었어 아 아 아 다음 셈은 기억해야지 애들 암이 아 아 으흐흑 영원 아냐 살아났나? 설마 다 살아났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중에 베인은 안돼 나름 좋은 점이 있어 이사가 푸는 데미지 감소잖아 근데 애초에 베인 공격이 젊나 낮아서 각압 반사가 안돼 사실 여러분 이사가 더 낮아가지고 반대되는게 대충 공격력이 낮으니까 스킬딜러답겠다 크아 스킬딜러야 스킬딜러 내가 예능진 타다가 다시 기술을 맞았어 아 요들 많이 가는구나 아 요들이 어쩐지 계속 좀 애매하게 보이더라 아 바이 바이 미래를 보자 미래를 보자 미래를 보기 전에 죽을 것 같긴 한데 흠흠흠 어리석은 놈 게임에는 재미가 못 이긴 것을 이 이 적당히 처벌자야지 재미가 있지 흠흠흠 흠 태준이가 핵맞기 전에 나가는 것처럼 지랄 핵맞기 전에 나간건 니죠 나는 핵을 맞아줬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쓰레기 새끼언니야 요고 아 깜짝 흠 흠 흠 돌리십쇼 당분간 야생이 유나 나오게 오우야 무장해제바렀다 한대 맞았는데 개꿀 배인한테 마지막 아이템 뭐 주려고? 응 딴 거 주셔야 돼 음 괜찮지 어떻게 원하는지 안 될까? 이러면서 계속 돌리는데 흠 흠 다리오스 삼성 있네 너 못만듬 심지어 1등임 너 못만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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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짜리 아니 1등짜리 흠 괜찮아 봐봐 나 배인이 계속 경험 뜨면서 잘 안 나는 흠 흠 흠 흠 미친 느낌 흠 야 스킬들러 라니까 스킬들러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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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떠! 발명 이렇게 떠있어! 어? 나 뭐 어쩌라는 거야? 미쳤네? 어 니꺼 떴다! 가리수 삼성 이렇게 만든다고? 이 시발? 가리수 필요없어 근데 헐 가렌 삼성? 나는 가렌 한 단지가 두 개 지시키가 떨나? 아까 그래서 내가 욕했잖아 야 곡궁에다가 대검하면은 걔도 고대밈 오 퍼 고대밈 퍼 어 이거 개인한테 끼면 괜찮겠네 흠 근데 이미 꾹꾹이 들어가 있는데 애매하다 뭐 대검을 넣으시면 됐다구요 귀민수? 귀민수랑 이거랑 저게 더 낫겠다 이니말이 대로 저거 한마디 낫었다 흠 다시해서 난 스킬질러 스킬질러 흠 흐흫 흠 과연 아 미치? 루시안도? 왜? 루시안도? 왜? 넣어야지 전날 간지 터지네 간지라는 것이 폭발한다 아 근데 야 기사다 근데 세주가 안 떠서 이렇게 잘 못맞은 게 있어 흠 아 이거 짜증나 세주 저기 있네 그거 그러네 그 그러네 헤헤 야 잘 버티네 잘 버티니 이러는데 아직도 비타라는 게 없어 흠 당황하지 그 아래는 죽음이니까요 흠 아니 무슨 경계선이 서있으면서 내 아래는 없어 이러고 있어 미친놈이 경계선이야 거기 그 아래는 다 죽음이야 흠 흠 삐끗하면 그대로 아웃이라고요 흠 이상한 놈 아니야 이거 우와 분명한 대키레가 있네 카이사도 있고 카이사도 있고 흠 카이사고 정찰대 암살자 야 진짜 핵심이 시너지만 다 가지고 있어 암살자는 좀 에반데 정찰대인데 10개인데 응 헛 막 어거 뭐야 저거 왜 노트생 아이템이 시발 두개 하하하 아이템이 시발 두개 아이템이 아이템이 정찰대다구나 아이템이 시발 아이템이 아이템이 정찰대다구나 심지어 공원 신호지 받아가지고 오오오오옷 야 좀 뭐지 캡wości 저게 뭐지? 나섬이여 저게 이건가? 정의의 동끼? 흡혈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더니 이런 흡혈팀이 생겨버렸네 베인한테 주기 괜찮다 저거 정의의 동끼를 적어도 흡혈팀을 꺼내놨어야 하는데 이게 오버되잖아 원래 옆에서 바로 밑에 다 깎아있으면 안들어가거든? 그대로 싸워 아 그래? 안팔고? 어 어...왜 나 파는 걸로 알고 있었지? 그대로 싸우거든 얘네들이 오토체드가 그대로 팔고 들어갔는데 얘네들은 그냥 싸워 밑에 들어갈 수 없어 흠... 개쩌네 아 그래가지고 그때 위치 변경이 안돼 지금 내가 뽑힐 거대놨으면 유키사가 되는데 지금 못 거대고 있어 멍청하는 걸 왜 똑같은 애들 넣어놓은거야? 그니까 아니 일단 대가리 치고 오려고 그래 놨지 근데 여기서 KB뿐지 누가 알았나 일단 30골도 모아서 레벨업골도 모아서 넘기기게 정의의 신발도 많이 사지 않을 것 같네 음... 아님 다리우스를 하나 사두면 되지 잠자라 우리가 encima ㅋㅋㅋㅋㅋㅋ 삼성 두 마리까지 만들 ó 아 그런가? 아닐뻔? 30 몇 마리지 않나? 저거 삼성 만드는데 아홉 마리 삼성 두개를 본적이 없어 나는 한번 봤어 성률이 존나 낮긴 해 글쎄 니가 본거도 니코 아닐까? 니코 뜨기 전이었으니까 릴레시었나? 응 아 근데 이명이 안되 씨발 이제 씨발 찢어져서 꺼치지 않는 경험이 안되네 목이 바라 삼십폴더 만들어서 빨리 수술자를 늘려야돼 당장 늘렸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손 씻기 잡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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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퓨어랄 넣어? 모델 넣는게 낫지 않아? 어 어 어 와 역겨워 와 역겨워 너무 역겹다 근데 더 세네 저는 역겹기만 하고 약해요 띠용 와 역겨워 역겨워 아 돌질 못해서 죽었네 왜 돌질을 못하니 아 까기 어휴 죽었네 어 죽었어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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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딱 좀... 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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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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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태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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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준아!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뭐... 너한테 주려는 거야? 아니야, 뭔 소리야. 속성위 뻔해, 이거 봐, 지금. 체력은 뭐로 채우게, 태준아? 기발 안 들고. 나 쿠키 있어. 작정했다고, 뽀뽀어이? 야, 이러면은 나 세트로 욕먹잖아. 어, 그건 내 할 바 아니지. 뭐하냐, 아니라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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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날라가. 쿠키 있어, 나 쿠키. 쿠키 당당하냐? 쿠키 있다고. 아니, 그럼 쳐먹어 좀. 그 체력으로 뭐하는 건데. 마나 파 써야 돼. 나, 그것도 있어, 힐. 힐 거시기도 있어. 아. 아. 배포 놓친 거 봐. 조용히 해. 그 와중에 저쪽도 비슷한 병신인 것 같은데. 아, 문불이야, 지금. 아주. 빨리 포션 좀 먹어, 나 불안해. 포션 아까 먹었고. 포션 지금 들고 있잖아, 빨간 거. 아, 그거 아까운데. 내가, 내가 길러줘야겠다. 나 죽어. 너무 막 포기하면 안 돼. 아, 전체 채팅 기능을 사용을 못하는 게 너무 화가 나. 하하하핰 하하하하하핰 하하하하학 하하하핰 하하하하 하하하핰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하 ㅎ하핰 니피에 웃긴 기운이네 하하 bị지가 1대 없어 하하하하 아 사랑한다 쓰읍 사랑한다 나 하와 안타까스 아하하하하 아리편으로 팔리기 전에 남호사 너치력 잘 찬다 그쵸잉? 테즈 나 왜 대체 내가 단식 만들처럼 된 거야 아하하하하하 이 버스 봇이야? 아 무슨 소리세요 너 체력 채워주잖아 내가 제발 이 체력이나 챙겨 어 난 잘 살고 있어 아 졸댓네 대금 들고 왔네 존나 아프다 어 너무 아파 어 너무 아파 아 존나 아프잖아 어 왜 죽었어 아는 말 못했네 존나 다 썼어 맥쯀발 명치 맞았어 쟨 뭐야 들어오자마자 쟨 뭐야 벗 걸린거지 뭐 이렇게 텔 타면은 시간 보이니까 덧 걸린거에요 덧 아... 텔 타고 울렸구나 텔 타는 소리였어 못봤어 설마? 어어 봤었으면 안 봤어 그래서 무리하게 들어간건데 나 아... 장..당신 눈이 좋으시군요? 미친.. 미친.. ика.. ㅅ듯 냄새가 난다 아직 랭크아 있어 우와ops.. 어? 아웃으로 왔다 기사님 오셨다 기사님 오셨어 기사님 오셨어 기사님이 우리가 너무 쓰레기라 죽으셨네 운행하시다가 들이 막았네 오 야 근데 우리 보트는 힐 하나도 못먹고 저 보트는 몰아서 먹은건데 뭔소리야 나 서포트 제대로 했는데 야 집이나가 병신아 그러다 제라스 궁 맞아 제라스 미드에서 한참 바쁘신데 그니까 제발 집가라고 너 터칠라 했잖아 미씨놈아 무슨말씀이세요 나 서포트 야 치크스 너무 무서워 가까이 가질 못하겠어 누굴 가지뭐 좋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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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으허허헛 흐허허헠 흐허허허허허허 신의 아 어 맞네 이거 어떡하지 잘 바이 바이바이 신나? 야 우리는 우리는 안 돼 징크스 아 무서워 오케이 아이 감사드립니다 이 분 아 기사님이시네 아웃 소리 자주 나오더라 생각보다 그러게 그 분 세준아 그 분 그 분 세 어흥 그러네 세준 이제 죽어가야겠네 네 걸리면 죽는다구요 뭐여 정면에서 그걸 쓰네 그러게 진짜 내가 족밥으로 부렸나봐 족밥은 맞게 할란데 조용히 하세요 나솜씨 나중에 용쾌 호응했다 전멸 썼거든 용쾌 아니 전멸이라도 용쾌 왔어 못할 줄 알았는데 사실 야야야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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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도망쳐 두 명 다 숨어있어 개꿀 집가자 집가자 통맞고 죽겠다 그리고 저 새끼 따이브 할라 했어 음 가자 거주어 고대 우물 방패로 356이나 돈 벌었다? 고마워 그래 나섬이가 고마워하니 내 마음이 다 기쁘다 아야 씨X놈 아하 야 이제 좀 숨쉬는 것 같애 그치? 그래 이제 좀 숨구멍이 트인 것 같애 로밍을 한 두세 번 받았더니 아 힘들었다 팟힘 안돼 provoke 이 목숨을 팔면 어떻게 해 파텀 부실쌉어 랭가가.. 그래서 난 부순거일 뿐이야 아니라고! 랭가가 부수려서 부순거야 모함하지 마십시오 김관 알겠습니까? 어우 진짜.. 이 덕분에 채팅이 남아있을 시간이 없다 스태킹을 타면 바로 쓴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그만 웃기십시오 김관 아 이제 김관 안할거야 며칠 안 남았어 새끼야 아직 김관이잖아 나서마 나서마 나가서 뭐할 거야? 저 출사하냐 씨X 호구는 왜 물어봐 이상한 분들이시네 아 제발 그만 좀 물었으면 좋겠어. 아니 일단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일단 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제발 하핳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웃겨 아깝이 아 저는 무리해서 들어가도 내가 죽을거 점화가 있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실드 때문에 저거 전멸큐도 안 되겠고 아이고 옆에 원딜 있었으면 잡았다 저 서폿인데요? 원딜 니 아니야? 아 무서워 어? CS 20개밖에 차이 안나 힘내 와아 나 이런 놈 캐리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게 니가 캐리라는 소리가 나오려면 그 정해진 점수를 가지고 니가 가치를 매겨줘서 사오는 식으로 어? 총 포인트가 100포인트에서 티본을 구성하라 이러면 너는 한 5포인트 근데 5포인트 이상 값을 하면 니가 캐리라고 할 수 있어 조용히해 누가 과학적으로 평가하래 아 나 잠깐 올라갔다 올게 이게 많이 싸웠나 내가 필요할 시기인거 같아 지금 미대다 아니 우리의 똥을 그냥 커버하는거 아니야? 그니까 왠지 내가 필요한 시기 같았어 저거 어쩌지 나갔어 너무 무서운데 아우 아파 으악 아이씨 아픈 애들 왜이렇게 많나 아니 누가 아까 핑을 찍어서 오는건줄 알았는데 아니 누가 아까 핑을 찍어서 오는건줄 알았는데 아 그거 한쪽으로 들어오게 믿기는 하라 그 소리였어 잘했어 그 그래 애들 존나 보이던데 요오 피했어 조명 한번 썼으니까 닥쳐 요 태준이 피했어 요오 아냐 Fly 야 내한테 일들어갔어 deep 어 도망차 0 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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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18대 14야 아직 zit virtually 않아 그렇게 반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비명이 더 많을지 니 비명이 더 많을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아 아 야 근데 제라스가 진짜 라인전 편하게 했나보네 시계가 없네 뭐가 없다고? 시계 시계 조니아부터 안갔다고 편하게 하셨나본데 아 뭐야 쟤 놀랬나보네 호국에다가 방금 흠 어 살려주세요 안녕 민포가 비빔 내가 봄 조용히 해 조용히해 조용히해 야 야 하하하하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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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야 내가 봤어, 미포가 비비 된거 미포가 비비.. 조용히 해! 미포가 비비였어, 내가 봤어 조용히 해! 아 내가 봤다니까. 아 미쳤어?? 아니 내가 봤어 왜 자꾸 불란 만드냐 불란이라니 저는 진실만을 전합니다 기자정신이에요 기자정신 아 나 죽어 바보 벌써 마음에 났잖아 너 때문에 어쩔거야 와드 까맣네 내가 제라살 어떻게 막아 거리 차이가 며친네 어? 살았어 어? 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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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러다 렌가가 지겠다 저 딸피인데 심지어 마나도 없었어? 근데 질 뻔한거야? 왜 기죽이 고구를 저런 안해 안해 태준이가 다시는 어딜 못하게 트라우마를 남겨야지 아빠 막 이런거 트라우마 생길거였으면 난 롤을 이제 학제했지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어? 어우 씨발 뭐 반피고 한 대 맞으면 기사님 화나셨는지 안 하신다 누구도 반피고 한 대 맞아 히히 너도 안하는건 아니지 저 열심히 하고있어요 내 KDA가 일단 1점이잖아 그럼 나는 평소대로 내 수준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소리야 어우 야야야야 멀리서 둘이서 땅으로 개질 하네 이겨보재 이겨보자 제라스가 전혀 없으니까 암살해볼만하긴 해 나만 어씨어어 나만 어씨없어 흐흐흐흐흐흐흐 펜진아 무새치고는 플렉래야 如何驚는 boone 으하하하하하하하하 뭐가 좋았다고 이렇게 웃어 으하하하하하 볼록 좔쌈 아흐하하 Frederick 담았 이 와중에 마지맕 절로 얼chio 완벽해 That look really tired for my life.. kkk What the hell?! Are you crying... Why am I restless? Thatでしょ 아저씨?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김관 내가 딜이 2등이다 1등은 나야 혹시? 아닌데? 신랑은 내가 1등인걸? 신랑 1등인지 봐야지 신랑 2등인거 아니야? 설마 랭가가 1등이고 어? 아 결국 힐리앙 1등이 누군지 못봤다 아 멍다 하아 아.. 어? 아니 잠깐만 너 왜 또 보도 왔어? 미쳤어 어? 아니 너 미쳤냐고 왜 자꾸 보도와 무슨 소리야 나야 나야 나 아 그래 태준이가 보시면은 훌륭하게 고기병패 역할을 할테니까 오늘 빵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뭘 괴롭혀 내가 미치겠네 진짜 작정했네 어허 어이없는 소리 하지마십쇼 뭐가 좋을까 고구마 해야지 오늘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태준아 트라우마 심어주려면은 내가 서폿 서폿을 서폿같은 서폿을 하면 니가 트라우마가 생길것 같은데 에이 무슨소리야 아 너티를 저쪽에 가져갔네 어 나 코그멍도 있었네 어 나 코그멍도 있었네 어 나 코그멍도 있었네 아 는 노틸러스네 에이? 아 끌렸어 죽겠다 umer 1ist 선명 diary 선은 안좋은데 2080TR 맞추고 싶었던 이유가 서면도 후져서 그치 그 완제품이 완제품 나오는 거 치고는 나쁘지 않은데 난 다른 거 보다 니가 공간이 없어가지고 사면 진짜 왜? 갈색 상자 앞에 두면 돼 그럼 사세요 갚을 능력 되시면 이 새끼가? 혼나고 싶어? 혼내줘 주식 꽁쳐놓은 게 어디 아직 있긴 있나보네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자살해야지 뭐 나서마 나 조만간 간다 간다 자고 싶으면 사 됐어 너 때문에 리뷰를 계속 봤는데 완제품 치고는 평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 이벤트 기간 끝나니까 사고 싶으면 사 이러네 미쳤냐 이벤트 끝났으니까 네가 안 살 걸 아니까 개같은 새끼 어 인정 아까워 손해보는 거 같아가지고 안 살 거 같아 손해보는 거 맞음 개 쌉소네임 덜롱덜롱 덜롱덜롱 모두 이 친구를 기억해두세요 이 친구는 미래의 캐릭꾼이 됩니다 덜롱덜롱덜롱 덜롱덜롱 그래서 남타타긴 하더라 응 정글 차 이러면서 응 오버파이밍한다 타베 perdre phi Flo 온 거야 후 오 빠져 남자 야 그래도 샤코도 먹던거 포기하고 오네 최소한의 개념은 있네 먹던거 포기했다고 볼 수 있나 저걸 아니 그래도 저것도 그대로 먹으시는 분이 있거든 우리 티어에서는 내가 실제로 봤어 바로 옆인데 안오시더라고 도와달라고 가는데 저거 오버 방향에 놔둔다고? 저렇게 처형 당하는데 오면 저거 먹을대로 먹고 개질을 하는거잖아 저봐 오히려 지금 블라디가 CS 밀려 정글 조심해라 적정글이 리신이니까 제대로 게임 들어오는데 그래 피해만 주면 되네 잡 야 만화 좀 아껴 장판 한 번 깔 정도는 아껴라 싸웠을때 어쩌려고 이럴 때? 어 새끼야 자자 장판 그래 최소한 장판 깔 그 만화는 남겨놔야 돼 집에 가야지 먹어 쉿 어차피 나도 못 먹어 가까이 가면 죽어 집에 가야돼 죽임 이럴속 고기가 먹고 싶어 샤크 테퍼 먹으려고 대기타 한거였어? 그런가봐 점화 차이로 지네 밀지마 친구야 우리 우리 장글러가 샤크야 우리 당겨야돼 너무 늦게 말했네 그것도 그렇고 나도 미는 챔이다 지금 조심스러워 그리고 내 특성도 미는 특성이야 곧 특패 6이다 아직은 아닌데 어 6 찍었다 잠시만 이제 이제 진짜 당겨야돼 리드 리드 내려온다 우리한테 한번 올 때 냈어 야 직선으로 온다 우리한테 오겄다 아 지랄말고 그거 먹고 와와와와와 먹지도 못했죠 어 와드 있어 어 와드 있어? 아니 없어 멀리서 간만 봐도 했다 너무 밀어가지고 우리가 가까이 못 가봤다 어 왔다 왔다 동선이 딱 우리 노리고 직선으로 오시더라고 야 야 야 특패 특패 야 야 특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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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처음 왔는데 우리가 못가 우리가 발려서 미안한데 미친놈 미친놈 원디른 씨바 올라갈락 말랐고 서프 경험치 존나 챙겨놓네 죄송해요 원포터라 원포터가 감히 주제도 모르고 깜짝 깜찬나이다 야 이게 니가 CS를 먹었는지 안먹었는지가 판별이 되네 조용히 해 니가 못 먹었던 것들은 아 아닙니다 이게에요 다 그게에요 오케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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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됐다 오케이 쫓아냈어 뒤질뻔했어 잘했어 니 원거리 미니언한테 뭉쳐서 쳐맞길래 뭔가 했다 어 그 살려고 점멸 썼어 그 포션으로 회복할 시간 벌려고 어 진짜 다행인게 베인도 너까지는 견제가 되는데 나까지는 견제가 안돼 음 한명만 볼 수 있는 사람이야 개꿀 와 264원 벌었다 보스로 내려온게 하도 정글러한테 죽어서 같이 경보시스템 들으려고 그런거 아니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해입니다 경보시스템 들려고 한거 아니죠 에이 설마요 세준아 쟤네 다 6이야 나 6 아니다 세준아 쟤네 다 6이야 네 그런식으로 먹으면 되겠다 노틸 없으니까 견지만 하면서 밀진 말고 그래 요기 정도에서 먹으면 딱 사실 좋긴 한데 유지가 힘드니까 안전거 네 태준아 그럴 때는 만화를 써도 돼 미니언 쳐먹을 때 그 혓바닥 굴리지 말라고 아 그 그 그래 아 좋다 옆에서 괴롭히니까 더 좋은 것 있긴 하고 내가 괴롭힌 것 같긴 하고 노틸이 왜 안 오지? 포기했나? 다음 라인 갔나본데 서로 싸웠나? 뭐지? 싸울 거긴 있나? 한 번 졌다고 싸운 건 아니겠지? 베인은 좀 욕을 먹자면 먹을만한 것 같기도 어 왔네 에이 왔네 나 우린 미니언 기다리겠네 그래 와더도 잘 깔려있고 어이 씨발 라인 매기 싫어가지고 끝에 머리를 걸치니까 잘 안 맞네 오케이 음 어 어 어 어 왜 위치 그렇게 많이 어 어 아! 게임 오바야 샷콘 뒤에서 구경하고 있네 아하 이러고 있네 야야야 샷코야 샷코야 아이고 아이고 너무 오만다 와우 너무 오만다 얘들아 샷코 나쁜샷 으어억 야 근데 의외로 우리가 쪼금 쪼금 더 유의하다 장난하지나 사마 원딜이 누구야 쓰레기? 하하 쓰레기 무슨 말씀이 신지 저는 잘 빨리 비가 안내 파야 씨발 한 대 피했다고 잠깐 들어갔더니 불타고 있어서 타겠다 이거 왜 이렇게 개구욕심네 나서마 아파 아 아프면 이상한거지 내가 끌리면 되나 샤쿠 근데 못 믿겠어 이렇게 끌렸고 야야 못 잡냐 못 잡냐 진짜 못 잡냐 네 그렇군요 그렇다 진짜 못 잡냐 끝났네 싸움에서 져 아 봤다우면 진짜 아 개 빡치네 이러는데 아니 이거 샤쿠한테 마인거라구요 아 싫은데 누구 맘대로서 그랬냐 이 씨발 됐다 이런 새끼한테 말해주는 말을 거는게 의미가 없다 알수록 쓸모없는 우리 샤쿠님 알수록 쓸모없는 우리 샤쿠님 그냥 캐릭터 자체가 잘하는 애로 못봤어 그냥 캐릭터 자체가 잘하는 애로 못봤어 오리티어에서 난이도가 높은건지 약한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리티어라고 맞춰 뭐 그냥 오리티어라고 맞춰 뭐 그냥 오리티어라고 맞춰 뭐 다 미야라서 불안하다 내가 싸먹을 것 같은데 세차도 날라가가지고 빼는게 낫겠다 참나 제일 많이 죽은 애가 저런 얘기하니까 존나 어이가 없네 참나 그럼 다 이제 자기 여윤이 뭐가 있겠지 아 나는 뭐 하려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뭘까 흠 근데 미드 안 오냐 흠 졌다는 식으로 말하고 쟤 왜 뭐 해주길 바라는거지 흠 하아 존슈거 말하고 왜 팀원이 호응과 협조를 할거라는 기대를 하는건지 나는 저는 미니언의 눈이 멀어서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미드에 다 모이네 아이고 미니언의 눈이 멀으셔서 미니언의 눈이 멀어 아이고 샤크야 아 잘못 눌렀다 아 잘못 눌렀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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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아깝다 찌랄나 했는데 이렇게 acă 이제 심지어 음 쩝맨 쫓아온대 오우 똥맨 무섭다 아 이런 채팅하면 또 이제 삐져가지고 게임 던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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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죽을걸? 응 그래서 안가잖아 잘생각해 왜그래 니 뜯기면서 왜 나한테 아니 그냥 그렇다고 내 뜯기는 킬다리야 응 그거는 익히 잘 알고 있지 아직 만족 못했어 아직 만족이 안되냐 저런 굴라딘이 있는데 저거는 뭔제냐 또 운키고 산다 이래라 어휴 바론이 그게 먹을만하지 응 응 싫어 다 터질때까지 서른 안쳐 애들아 열심히 해 우리는 할 수 있어 일어나세요 영사님 일어나세요 영사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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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했는데 뭐 어쩌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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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아 아 일부러 수비를 안 하네 아 설에는 안 지니까 수비를 안 해버리네 수비를 안 해버리기 수비를 안 해버리기 수비를 안 해버리기 도대체 왜 시비를 터는 거야 뭐 저는 시비를 털지 말아야지 끝난 게임에 대해 시비를 터는 건 뭐 의미가 없으니까 안 털지만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짚시처럼 떠돌아다닌다 아 또 여기야 아 뭐하지 무슨 트릴 갈까 또 뭐 이렇게 후루룩후루룩 먹어 어 그만 좀 먹어요 아저씨 닥쳐 어 그래 고쿵 고쿵 내놔 아 됐다 하나 먹었다 됐어 먹었으면 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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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뭘 갈까? 자 태준아 생각해봐 띵띵 띵띵 자 생각해봐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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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이렇게 더럽게 먹어? 떡볶이 아니야?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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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 떡볶이 인물이다 깨끗하게 드십시오 칠퐁칠퐁하게 먹는거야 떡볶이 인물이다 뭘 갈까? 고민되네 그러네 고민되네 뭐 1골드가 그렇게 중요한거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해 아 내 인벤에 뭐가 있는지 가리는 그게 필요해 리키가 필요하다 롤토체스에도 리키가 필요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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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준이 장갑 하나 숨겨놨구나 뭐라고 아하하 저기요 왜 그걸 지켜보고 계세요 니가 뭔데 그걸 보고있어 미쳐가지고 장갑이 안에 있구나 태준아 아 뭐가지 뭐가지 진짜로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카카오빈 결정을 한 번 한다고 생각하자 카사디는 하나 더 뽑을 수 있어 나서마 일부러 다 파는가? 이렇게 박들 들어오고 와 태준이 압도적으로 내려가는거 봐 아 이정도 가지고 뭐 으쓱으쓱 야 김 프로다 진짜로 내려갈 수 있을때 내려가 아야 장갑이 없다 프로의 솜씨네 너무 실망인데 이러면은 뭘가야되지 내가 프로의 솜씨야 프로의 솜씨 이건가? 아 먹어야되지 난감하네 아 이거 아니잖아 아이 아 이거 아니잖아 자녹감네 프로의 솜씨네 프로의 솜씨네 안녕 아 와 겁나세네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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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브레이크를 밟을때가 됐어 브레이킥! 브레이킥! 푸시 밟을때가 됐다... 이퀸! 마중화폭력! 허 PG Höööö에... 이거 벌써부터 이 기대가 내려가네... 아 전 대준 전 대준 전 대주 또 4 아 곤란하네 장갑 두개가 떴어 이거 너무 끼고 싶은데 장갑 두개 또 또 또 또 또 저 저 저 저 주둥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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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또 또 저 주둥이 주둥이 저거 저거 저 드롭은 새치 혓바닥 아 또 또 또 또 혓바닥 저 봐라 저 봐라 혓바닥 길다 아 어떡하지 아 아이템을 끼워주고 싶다 오 야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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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밟아야 돼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 이제 브레이크 밟아야 돼 진짜 그래 아하하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아 왜 이렇게 요들이 많냐 창고에 요들 가지고 있는 새끼들 존나 많아 초같은 새끼다 다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장갑이 없다고 뒤집게도 없고 그럼 난 이걸 왜 한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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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이거 태준아 정신 안 차릴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아 뭐 이렇게 후두둑 덜 하죠 고춥 냥냥냥 조금만 더 버텨봐 브레이크 이렇게 밟아도 돼 애들 존나 세니까 그게 계속 지는데 위에 있어 조금씩 따라가지고 브레이크를 너무 일찍 밟았어 아 나섬이 견자하네 야생로들 가고 있네 스네이 새끼가 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딱 맛나네 더 어려운 코인족새끼들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아우 스카이팡팡 제대로 타네 좋겠다 강력하군 별로 안아쁘잖아 왜 약한척하노 연약하니까요 지랄하고 있네 명시대 아니 왜 쌍욕하세요 내가 언제 미친거 아니여? 내가 언제 왜 쌍욕하세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내가 언제 했어 내가 언제 했는데 엄마한테 일은 다 했다 나 언제 했는데 엄마한테 일은 다 했다 나 언제 했는데 너 나 일라라 개새끼야 아니 장갑을 내놔야지 얘들아 장갑을 줘야돼 뭐하는 거야 얘들아 구요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구요들 구요들 괴물 세 개 장갑에 세 개의 뒤집기 을 먹어야 된다는 건데 말도 안 되지 말이 안 돼 말이 구요 구요무 구요무 응 가능성을 열어놓은거긴 한데 나중에 요들이 더 추가된다는 소리기도 하지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아... 우리 나서민 즐겁게 산다 보기 좋다 어? 닥치라고 왜 화를 내 닥치라고 닥치라고 어... 비비언 닥치라고 저건 너프 안되나? 저건 너무 상있네 요들이랑 닥치라고 닥치라고 뭐 딱 뭘 뭘 갖썼을지 감히 잡힌다 룰루 위치 조정해야 돼 대전하 있지만 don't forget it 하... 야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저러어... 난... 난 브레이크에 좀 작동하는 것 같은데 에이가 데미지 2만 얼마 넣었네 B.C 뒤집개가 없는데 아 뭐야 나 꼴찌가 아니라고? 뒤집개가 없으면 시새끼가? 미쳤니? 나서마 미쳤어 진짜 꼴찌한테 아이템 남은거 하나 더 먹게 해줘야 된다 너무 밸브인가? 으아아아아아아 bob 이론상으로는 일단 다 됐네. 이론상으로는 최강입니까? 하아... 아... 네 복숨을 네가 끝낸다고? 안 돼. 아직 아니야. 아직 그 정도 아니야. 아 안되는데 그정도 맞은것같은데 다 빗나가네 다 빗나가네 아직 너 안죽어 아 다 빗나가네 빗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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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정도가지고 아 뭔 케일이야 짱나게 진짜 빗나감 또 빗나감 챙겨갈 자리가 없잖아 에이 나섬아 뭔소리야 아 다 빗나가기는 너무 야섬가 어딨어? 야섬? 야섬가야지 야섬 소인족이 그렇게 많아 또 또 또 또 또 아이템 주세요 아이템 아 미니언 말고 하늘에 솟구친거 왜 안떨어져 뭔데 뭔데 하늘에 솟구친거 왜 안떨어지는데 저 공물입니다 공물 뭘 뭘 위해 내가 공물을 바친건데 뭔데 하늘에 솟구친거 하늘 하늘을 바칩니다 하늘을 굴 바칩니다 하늘을 바칩니다 하늘을 내 service 하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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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진짜 뒤졌어 뜨지마 즐거웠어 왜 벌써 뒤져 뭐 했는데 난 그래도 하나 약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와서 한 번 해보려고 약 아이디어가 올라왔어 지금 심상이 떴어 아이 다음번에 한 번 해봐야되겠다 심상이 이 ㅆㅇ 썩은 심상이 생각났어 너무 과투자했나 이거 어? 어? 이걸 진다고? 어? 이걸 지네. 어? 이걸 지네. 아, 이걸 지네. 조금만 더 버텨보자, 태준아. 심장이 떠올랐어, 태준아. 왜 이렇게 불길한 소리도 자꾸 하는 거야. 빡치게. 어? 뭘? 끝나고 싶어? 아니, 뭘 새끼야. 왜 자꾸 불길한 소리 해. 설마 이번 라운드 못 버티겠어? 아, 근데 요들 때문에 그게 될라 아니냐. 약은 앞뒤를 안 가리는 거야. 장인정신, 오졌다. 역시 넌 내가 선택한 남자야. 장인. 어, 비비야. 한눈 보냈다. 휴. 저 시발 요들 회피랑 얼건이 ㅈ같아 하니까 진짜로. 왜, 왜, 왜. 그 걔보단 낫잖아. 아, 태준이 계속 요들하니까 야생을 안 넣을 수가 없네. 야생이 있고. 오. 이게 요즘 뭐더라 이게? 이게 뭐더라? 이게 임시? 아, 이까? 벙어리 장갑? 설마. 벙어리 장갑 해도 요들. 벙어리 장갑 개꿀. 벙어리 장갑? 이 게임 좀 특이하네 아싸 오오 예스 아아 보냈어야 됐는데 쟤 카이사 일단은 이럴 때 아 이럴 거 같았어 야 이거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진짜로 버텨야 돼 어 달콤하게 녹아버렸네 아싸 이겼다 근데 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나르가 뭔지야 나르가 아 아니 일이 부족하다고 빨리 심상인 떠올렸던 하고 싶어 어 어 아 아닌데 이거 저건 또 누구죠 아 아 그렇지 이거 여기로 가져가고 사야 되는데 구요들은 진짜 말이 안 되는구나 만들 수가 없네 구검사 좋다 저 검사가 이거 까진데 힘든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최 요들 야생까지는 그래도 좀 볼만해 지 뒤지는 거 보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아이 뭐 그래도 수고도 같잖아 난 밑에서 빌빌 기는데 뭐라고요? 난 밑에서 빌빌 기는데 뭐 아 근데 그건 아직 새 흐름에 적응 못해서 그런 거잖아 아 새로운 약이 필요해 새로운 약이 왜 애초에 게임에 약이 있는데 도조개 장갑 게임에 약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걸 니가 뭘 줄 알지 몰라서 내 판마다 바꿔봤어 제발 음 아 애매해 아 애매해 애매하자 아 애굴 기대서 엄마 애매해 어떡할 거야 애매하잖아 아 애매하자 아 애매하자 재밌는 놀이 재미있는 놀이 나섬이 방황해! 왜왜왜왜 아니 눈앞에서 강탈당한게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먹대고 있었어 아이고 우리 나섬이 아니 이러면은 좀 아 심장을 왔던거를 좀 꼬이는데 방황하지 말고 우리 나섬이 나섬이는 잘 할 수 있어 토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마 음 이건 안돼 뭐야? 이러면 내가 이걸 안갈 수가 없잖아 아니 이러면 내가 이걸 안갈 수가 없잖아 이런데 내가 어떻게 이걸 안갈까 방법은 하나뿐인가 진짜로 뭔데? 아니 백.. 아까 심상 왔던게 진짜 약 8인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각이 안나온다 너도? 야 나도 음 음 아 아 자 태준아 잘 생각해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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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카드 두두두 두두두 뭐 나한테 씨발 행맞을까봐 쫄래쫄래 친새끼가 어차피 오스만이 이겼잖아 닥쳐 언제부터 표를 외교관으로 사서 몰아줄까 하다가 그냥 도망쳤어 나섬아 내가 표를 몰아서 샀었어 이미 그전에 그니까 표를 니가 가져갔더라고 오우 어 쯧 흠 아이아이템 미친과 아니야 이거 누워온게 얹 오 ciento 지겠는데 이ических 아니니까 이기겠는데 쥐는게 이는거고 이기는게 지는거에요 강력한 떡재들의 힘에 패배를 선언합니다 웬 병신이 하나 있길래 했는데 너였구나 아 막강한 떡대 떡떼 너도 부피와 보면 떡대야 부피만 보면 부피와 보면 떡이지 무슨 떡대입니까 떡이긴 하지 인정하는구나 조용히 해 알긴 안어 으잉 뒤지고 싶어? 으잉 음 아 원래 이거 갈 생각 없었는데 아 너무 아 샘난다 편해져 퇴작하는 새끼들이 존나 많았나?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이기지? 아 브라움 먹어야 되는데 브라움? 너 설마? 퀘스트가 있어서 먹어야 되는데 아 근데 미달리가 너무 잘 나왔어 짜증나게 얘를 버릴 수가 없어 아 미친 아 존나 부담스럽겠다 아 시발 왜? 아 우리 담당 의사 중에 성격 더러운 여자 의사가 있거든 으흠 근데 다리 부러져가지고 이번에 때 우리 병동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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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섬이 퇴사 찬스 옳지네 진짜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해야 되겠는데 야 나섬아 퇴사 찬스를 그렇게 쓰면 어떡해 너무 역겹다 야 아니 시발 거기 앞에서 일할 생각만 해도 역겹운데 와 퇴사 찬스 역겹다 시발 으흠 어떡하냐 존나 개 끔찍하네 진짜 개 똑같을 것 같은데 아멘 나섬이한테는 뭐 한 5일 남은 일이나 5일 남은 남은 일 아니 존나 안 입꼽게 볼 거 아냐 내가 실수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다이렉트로 지랄할 거고 다이렉트로 지랄하고 다이렉트로 지랄하고 그럴 거 아냐 마 Elise racing issenschaft driver 하 typing 사 marble 를 택 델 아멘 customer 아 너 μας 어차피 카사빈 가네 아 Pepper 여덕 결국 해적이 암마오네 되 자 이제 슬슬 안전장치 하나씩 넣어놓자 해적도 안나오는데 아 성격이 개더러운데 그 여자 와 쉔 더블? 개쩌네 성격이 들어보면 성격이 진짜 개더러운데 아 제발 뭐 처치하는거 없었으면 좋겠다 존나 개질환 할텐데 진짜로 아멘 하셔야지 관저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어? 네 예상 패턴이 아 예상 패턴이 막 나오는게 불안한데 기출 쩌네 어? 니가 근데 기출 문제급인데 어차피 나중에 팔거야 아 아아아아 존나님 죽어있다 단지 아직 깨닫지 못했을뿐 안전장치 내가 넣어놨던거같은데 선생님 없어요? 응? 기출이 다른 선생님 없어요? 하하하하 아 그리고 ㅅㅂ 옆에서 지 담당 환자가 바로 달라붙어서 보는 거 아냐 환자가 클레임 넌 어떡하? 식빵 들어오는거지 뭐 아멘 어? 어? 진짜 가까이 가기도 싫은데 아멘 어 잠깐만 야 이거 돌거북이잖아 태준아 아 그러네 돌거북이네 그냥 쓰다들다가 나도 깜빡겠다 야 아 잠깐만 야 골드가 하늘로 쳐서 안내려오는데 아! 나 하나도 못잡았어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한마리 잡았어 한마리 아 잠깐만 이거 엠하잖아 이거 나 한마리 잡았어 태준아 한마리도 못잡았다고 아 나 이거 어떡해 나 났어야지 아니 아 김나선 개스키야 아 나 아하하하 야 진짜 아이템 없다고 하하 하하 아 어떡하지 아이템 없는데 크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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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이 나 소리지마 시X놈아 다들 낭탈부리고 싶어지니까 하지 못해 어떡하긴 어떡해 어차피 넌 나 갈사람이잖아 아 개지랄하는거 어떡하지 맨날 개지랄하는데 맨날 휴가노사한테도 대놓고 지랄하는 년인데 아아 내가 느낌이 오네 잠깐만 아섬아 너 아이템 X나 많네 어? 저게 다야 삼성니달리 그런소리 하지마시고 안돼 니달리 안돼 와 강력하다 평타 데미지 봐 안 돼 니달리 와 개센거 봐 아 연패 깨졌다 진짜 와 진짜 X나 세다 닥쳐 와 혼내줄거야 너 혼내줄거야 너 혼내줄거야 너 혼내면 당하고 있어 새X야 아 아 미치겠네 니달리 다빈 카사린 공속 0.55 원래 이랬나 원래 안 돼 에이 아 아멘 니달리 데미지 3000 넣었네 강력하다 뭐라고? 니달리가 데미지 3000 넣었다고 니달리 쎄나 세다니까 이번에 니달리 루덴의 쓸데없는 지팡이네 니달리 회복 겁나 시켜주겠네 미치겠다 너 때문에 브레이크 벌써 밟아가지고 아 벌써 내 아래 생겼잖아 아 이거 좀 위에다 그래 여기 좀 잡혀있지 아 아 못 버틴다 이걸 또 이렇게 지면 어떡하냐고 이것다 졌다 이것다 졌다 하며 개빡치네 아니 아 아 아 또 먹어라 잠깐 안먹어 웬일 필요한건 다른것들이야 아 아까 아이템 아 돌거북 아 아 내 돌거북 어쩔거야 아 아 빨리 너가 잘못했다고 말해 빨리 너가 잘못했다고 말해 뭐라는거야 경신이 아 50대 깨지면은 해적코인 나가리 시켜야지 아 어디가 잘 잡다고 어디가 니달리 아 아 아파 아파 안녕 태준아 나 아랫집으로 이사왔어 어 너 어디까지 어 야 어 야 너 어디까지 가냐 잠깐만 니달리 스킬 치명타가 어디있어 주물려고 어 너 펴봐요 어쩌라고 하 야 씨 쟄 raf 이리 아 아 아 이렇게 싸면 안돼 아 바보같은 생각이라면서 아 이번에는 저주 받은 칼날에 고꿍 지금 별로 의미 없는 건데 아.. 안뇽공간 낫겠지 일단 얘를 넣어볼까나 아.. 안뇽공간 낫겠지 골드 2개 떴는데 하나 위로 올라가서 안내려오는데 아니 골드가 자꾸 사라져 위로가서 왜 안내려와 아니.. 아니 뭔가 쉽다니까 내가 뭘 본거지 지금 아.. 뭘 가야되나 아.. 하필러야? 갈라 아.. 이거 뭘 가야되나 아.. 하필러야? 삼성에 다리우스 삼성 귀엽네 죽지가 않겠네 그나마 좀 약하네 만나서 다행이다 으응응 다행이네 야 니달리템 잘 뽑혔네 이거는 그러게 ㅎ ㅎ 아.. 할말이 없다.. R이 삼성? 왜 이렇게 삼성을 잘 만드냐? 아.. 아파라.. 아.. 뭐야.. 왜 이렇게 잘 만드냐.. 1등이었네.. 아.. 뭐야.. 정의의 손길에.. 곡궁.. 곡궁인건 좀 아쉽네.. 야.. 저거 둘 다 옵션이 괜찮네.. 스킬 피해량 해도 스킬 피해량 증가면 힐도 늘어나기도 하고 펜타도 증가하잖아.. 흡혈도 괜찮고.. 지금 스킬 데미지 증가 지금 스킬 데미지.. 단순 데미지가 아니라.. 다 올라가는거.. 힐량도 올라가.. 네.. 알아요.. 주물력이니까요.. 야.. 니달리 평타 센거.. 아악.. 길막 당했어..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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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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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웃는거야.. 야.. 야.. 뭐지.. 무장해지.. 야.. 야.. 자아.. 어디 보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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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섬이 그냥 뭐 내가 안 죽여도 그냥 알아서 내려가겠네 화장실 물내려가듯이 내려가겠네 난 헛하던 힘으로 태어났 아이 볼리벼 3개가 뜨네 아 저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저런 괜찮은 카드들이 나오고 이렇게 할까 음 템을 잘못 먹었잖아 자 띵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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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달리 템 이상하네 재밌게 떴네 아 저 아이템 빼야되는데 아이템 빼주는 아이템 없냐 아 이번에는 템달리야? 템달리셔 야 변화무쌍 하고만 변화무쌍 하고만 야 앞에서라 템달리야 띵킹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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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아하는 이 X밥 자 이거를 보자 이번에 태우 괜찮은데 좋다고 해야 돼 나쁘다고 해야 돼 아 약이 떠올랐다며 약 어디 갔어 아니 처음에 태 뺏기고 의욕을 잃었어 처음에 태 뺏기고 의욕을 잃었어 내가 봤을 때 네가 떠올린 건 사약인 것 같은데 그냥 아니 그거 해보기도 전에 그냥 대충 막 했어 안타깝구만 아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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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맛나 화장실을 해 다녀와 왜 이렇게 콕킹 술사가 나지? 저 콕킹을 잘 못했나 왜 왜 왜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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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겨... 안녕... 왜 너 혼자 메타 적응해서 그러고 있냐 빡치게 별로 적응한 템트리는 아닌데요 템이나 이런... 적응할 말에 돈 떨어져 보입니다만 이따가... 와 시바나 삼성이야 설마 와 역겹네 으으... 아... 죽겠는데 아... 이게 템이 이게... 이게 나왔어야 됐는데 내가... 아... 어쩌냐... 이거 하긴 해야지... 지금부터 숫자를 1, 2, 3 왜 왜 뱃살을 쳐 어쩔... 아... 갔다 온다... 통으로 어어... 질동 앗...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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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죽었네... 아... 오이네... 으음... 냉다 됐겠다... 좋아요... 이거는... 다음... 다음 생이네... 하... 아... 잠시만... 롱발... 롱발 때문에 나도 그거 관련했던 건데... 3 다시의 스테이지점에 삼성인이 타나? 선 너무 없는데... 그럼 총이... 또 없지... 다 받았다... 다 받았다... 지금부터 숫자를 해... 하나 둘 셋 넷... 프레스티지 테두리 놀지... 뭔 의미지... 흠... 왓주고나 우... 다...ただ다... ...댓댓댓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멋없는 아이콘들만 있었어. 그럼 나는 뭔가 아이콘을 얻은 그게 가장 맨날 2015년 언제인 건가? 15년 5월이 최대 15년이... 14년... 14년 2월... 14년... 14년 2월... 14년 2월... 14년 3월... 감사합니다. 14년 1월 겨우 14년 1월이 내 가장 옛날 그거네 13년 경우를 했지만 그러네요. 저는 뭐 따로는 아이콘 같은 걸 사지는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룸, 룸하고 룸페이지 아이콘 같은 거군지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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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나 있는데 화장실 한 번 갔다 오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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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